발작대로 사는 인생 어디 있더냐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고요. 무대의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무대의상을 하는 앵무새 집사 가수라고 불러야 되겠군요. 땡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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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땡기고 남자는 남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. 항상 언니같이 맏언니같이 저희 친언니보다도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잘하세요. 내 인생 할 수 좋다 니 나노 내 인생 할 수 좋다 니 나노 태가 안 좋아서 맨날 골골골 대면서 되게 힘들게 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누구 한 사람 데려와서 같이 항상 생활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구나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을 혼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감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과 대학을 나누고 보면 전혀 그런 어떤 표현이 그 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항상 밝고 맑고 명랑하게 해. 덕분에 덕분에 제가 마음 추스리고 살아갑니다. 네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하고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내 인생의 50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꽃길입니다 이제부터 등장